1부에서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처가 계셨으니 하시니 그 부처님도 또한 1월 등명불이요. 1월 등명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부처님마다 1월 등명불이 여기서 보면 많이 나오죠. 2만 불이 다 1월 등명불이요. 2만 불 뿐입니까? 많지 또. 수도 없는 1월 등명불이 세상에 계셨어요. 어떤 보살 불명을 뭐라 했더라. 일명화라고. 일명화. 발글명자 해가지고 꼬도하자 해서 일명화라고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죠. 1월 등명이면 참 좋겠구만.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처님이 계시니 또한 1월 등명불이시라. 그와 같은 2만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오셨는데 모두가 한 글자 한 자가 동일해서. 자가 동일해서. 자란 말은 명자요. 명자가 다 1월 등명불이시단 말이에요. 2만 불이다. 그래서 자나 호나 여사는 같은 걸로 말한 겁니다. 지금. 명호. 명호가 다 1월 등명이시고 1월 등명이라고 이름을 했고. 또 성이 다 동일하시니. 성도 하나요. 성이 바라타라. 인도에는 바라타라는 성도 있죠. 바람문처럼. 바라타라는 말은 그 밑에 번역이 나와 있죠. 영이한 근기라는 이근이라고도 말하고. 사유가 사색하는 것이 뛰어난 것을 바라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라타는 최고 지성인이요. 가장 영이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을 바라타라고 합니다. 바라타라는 좋은 말이요. 인도말로. 성이 바라타요. 성이 석자고 뭐요. 이르가 마땅히 알라. 처음 부처님과 주의 부처님이 다 명호가. 명자가 동일하여. 이름을 1월 등명이라고 했고. 10호가 구족하시고. 말씀하신 법. 법문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습니다. 그 최후 부처님께서. 최후 부처님이랑 해서 2만 1월 등명불 제일 마지막이죠. 그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출가를 안이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그때 왕으로 계셨거든. 팔왕자를 두었단 말이에요. 팔왕자가 1월 등명불의 아들이죠. 팔왕자가 있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유이. 둘째의 이름은 선이. 셋째의 이름은 우량이. 다 뜨디자로 확률이 똑같으네. 네번째 이름은 보의. 다섯번째 이름은 증의. 여섯번째 이름은 죄의. 의심을 의혹을 제거하는 그런 거죠. 다 의미가 다 법문에 다 해당이 되죠. 일곱번째 이름은 향이고. 모든 법이 배아리 음성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다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덟번째 이름은 법이니라. 이 팔왕자가 유덕이 자유차제하여 걸림이 없어서 각각 4천하를 통치를 하더니. 통령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같이. 4천하는 남주 서주 동주 북주요. 사주세계. 이 왕자들이 아버지가 출가함을 듣고. 출가하사. 안욕다라 산략산보리 얻었다는 그 말을 듣고서 하시고. 아버지는 바로 최후 1월 덕명분이시죠. 자기 아버지가 출가해서 성불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팔왕자도 다 모두 왕위를 버리고. 또한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하여. 대성의 뜻을 바랬단 말이에요. 저것이 김수로왕 아들이 칠왕자가 다 저쪽의 칠불사에 진산에다 그 스님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일곱 분이 되었죠. 일곱 부처. 장류화상 따라다녔어요. 장류화상. 장류화상은 인도에서 오셨거든요. 이분은 김수로왕 아들이죠. 장류화상은 인도에서 장류화상을 따라요. 김수로왕 아들. 김수로왕 아들이 바로 칠왕자죠. 이분이 김수로왕 아들이 장류화상을 따라 출가한 칠왕자. 이분을 칠불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칠불. 부처가 되었다고 도를 이루었다고. 내가 보기에는 칠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뜻만 아니라 문수보살 도장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칠불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알레지에는 칠불사. 거기에 알레지에는 김수로왕의 왕자 일곱 분이 장류화상을 따라서. 장류화상은 인도인데. 김수로왕의 왕비는 인도에서 왔잖아요. 월지국에. 허시부인. 그래가지고 칠왕자가 성불해가지고 칠불 되었다고.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는 팔왕자가 다 출가했어요. 고금이 다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팔왕자가 대성의 뜻을 바라요. 항상 범행을 닦아서 다 법사가 되시니. 이미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착한 근본을 심은 분들이라. 팔왕자도. 이때 일월 등명분이 대성경을 말씀하시니. 그 대성경 이름이 무량의 경이니.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염하신다라. 아까 저 후에 나왔었죠. 이 경을. 무량의 경을 말씀하시고서. 그 대중 가운데 결과부자 하사. 가부자를 가부를 맺고 앉아서. 무량의 처 산매에 드시사. 하사토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처럼. 무량의 처는 그런 산매에 드셔서. 몸과 마음이 부동하셨으니. 석가모니와 똑같으시네. 그러니까 전불후불이. 그 법이 똑같이오.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 만다라꽃과. 만수사와꽃과 마하 만수사와를 뿌려서. 부처님 위와 미인 모든 대중에게 뿌리니. 꽃비를. 하늘에서 네 가지 꽃비를 뿌렸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 세 개가 육종이 진동을 하니라. 위에서 다 나왔던 내용과 똑같죠. 그때 회중에 비구비군이와 우바세우바니와 천룡과 야차와 큰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김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이 모든 소왕과 전륜성왕 등이 이 모든 대중들이 미직류함을 과거에 일찍이 잊지 않냐 한 것을 얻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환희하고 합장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더니 우러러 보더니 그때의 연예께서 이간에 이분도 바로 1월 등명물이죠. 백호상의 광명을 오셔서 동방업 만팔천 불국토를 비추어서. 두루하지 못한 것이 없을 잊자. 지금의 보는 바 이 불토와 같으니라. 지금의 보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광명을 통해서 다 보였다. 그 말이죠. 이르가 마따기알락. 그때 회중에 20억 보살이 있어서 법을 듣기를 좋아하더니. 이 여러 보살들이 이 광명이 불국토에 부처님의 국토에 널리 비춤을 보고 미직류함을 얻어서 이 광명의 소유의 인연을 알고자 하더니 봅니다. 욕지 차광어 소유의 인연을 하더니. 하더니가 좀 하자에다가 침력 더할까자 한 조각 하고 터니 톱니다. 그때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광이라. 그때 묘광 보살은 바로 문수보살 전식이라요. 그때 문수보살이 그때 나오셨어요. 묘광 보살이라. 팔벽 제자를 두었느니라. 제자도 많이 두셨죠. 그때 1월 등명불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사. 묘광 보살을 인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염하신 바라. 그런데 1월 등명불은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60소급 동안을 법학영화를 연설하신 거예요. 굉장히 수억억말년인데. 억억말년을 담배 한 대 피우는 순간같이 그렇게 연설했죠. 시간을 마음대로 해서 긴 시간을 잡게도 하고 짧은 시간을 길게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때 모인 대중들도 그 법을 듣는 청중도 듣는 자도 또한 그 한자리에 있어서 60소급 동안을 몸과 마음이 꼼짝 않고 푸동해서 부처님의 설법한 말을 말한 말을 듣듯. 마치 밥 먹는 순간과 같다고 얘기더라. 유여 직경이라 하더라 말이죠. 밥 먹는 순간이 몇 분도 안 걸리죠. 그렇게 몇 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설법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60소급은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미국에서 열차가 그전에도 내가 한 번 말했죠. 열차가 출발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인접역. 예를 들면 저 구포에서 지금 열차 출발했다는데 부산역까지는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3일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3일 동안 어디로 침발을 해보는지. 거기에 절차에 탔던 수천 명 사람들도 잠시 담배 한 대 피우는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흘간 기차가 침발해버렸어. 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흘 동안 인접역에 도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술 부르는 사람이 침통 부르는 사람이 장난을 한 번 쳐본 거죠. 장난친 거죠. 여기 지금 1월 등병부는 60소급 동안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설법을 가시는데 듣는 대중도 역시 60소급을 밥 먹는 순간과 같이 여기면서 들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에서는 일념직집 우리왕급이고 우리왕원급이 직일념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어요. 지첨 후에 원흉문이라요. 그래서 시공을 마음대로 합니다. 시공을 마음대로 조정한다. 부처가 되면 이런 거에야 아이들 장난이지. 시간 공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일미진 중에 함시방 갈 수 있고 또 일체진 중에도 또 치방세를 다 넣을 수 있고 그게 사사무여의 돌이죠. 사암경에. 그때 대중 가운데 하야토를 달아도 되고 유여 직경이라 하야. 그때 대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몸과 마음에 게우르거나 나태암을 내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약자는 그 약자로 봐도 그 몸과 그 마음에 그렇게 봐도 되고 어조사로 봐도 되고 몸과 마음이요. 1월 등명부께서 60소급 동안에 이 법화경을 연설에 마치시고 곧 범마 사문과 범마랑 하선 범천과 마군이와 마왕들과 또는 출가 사문과 바라문과 미천인 아수라 대중 가운데서 이런 말을 선포하사대. 열애가 오늘 밤중에 마땅히 무여 열반에 들 것입니다. 들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처님들이 바로 법화경 연설하시고 열반에 드신 경우가 많아요. 석가모니만 좀 열반경을 또 설했죠. 법화경을 연설한 후에도 많은 경을 또 설했어요. 이 사바세계가 오타각세고 강강중생이 많고 또 기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화경 연설하신 후에도 경을 많이 설했죠. 시간을 두고 그러나 다른 부처님들께서는 법화경 연설하시고 바로 열반에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은 법화경을 먼저 하고 열반경을 나중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맞는데 순서는 열반경을 먼저 했잖아요. 그때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보살이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곧 그에게 수기를 주시고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거죠. 요강보살은 지금 수기 안 받았죠. 여기서 여러 비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등명부 그러니까 최후 2만 번째 1월 등명부께서 덕장보살에게 다음에 성부를 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신 거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부처가 될 때 부처의 이름은 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경 묘신. 정신분이죠. 정신 다타 아가도. 다타 아가도라는 말은 여래라는 뜻이에요. 범어로. 번역하면 여래고 범어는 다타 다갈 아가리라고도 하고 다타 아가도라와 아이라고. 거기에 주문에도 다타 아가도 그런 것 나오잖아요. 여래라는 뜻이에요. 아라하 산맥 산불타. 아라하는 내나 은공이고 아라하니나 아라하나 같잖아요. 산맥 산불타는 정변지고 지포를 줄여서 첸만을 말했죠. 부처님께서 덕장 비구에게 그 수기를 주시고서 운듯 밤중에 우회열반에 들어가십니다. 남김없는 열반은 최고 부처님의 최후 열반입니다. 정멸에 쓰신 거죠.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묘광보살 묘광보살은 전번에 800제자를 두신 문수보살이시죠. 묘광보살이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을 가지고서 80소급 동안을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더니 80소급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두고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더니 1월 등명부로 8왕자가 다 묘광보살을 스승하거나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으니까 묘광보살을 선생으로 오시고 배웠다 그 말이죠. 묘광보살이 묘광이 그 8왕자를 다 교화를 하여 그로하여금 안욕따라 산맥산보리를 견고하게끔 했다. 안욕따라 산맥산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도심이 도마음이 굳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왕자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챙겼다는 말이죠. 모두가 굴도를 이루었으니 성부를 했으니 그 최후 성부라는 자가 이름이 연등불이라 석가모니보다 먼저 성부하신 분이죠. 연등불이라고 그것이 금관경에 연등불이 석가모니한테 수기하신 부처님이죠. 팔백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때 요광보살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륵보살이오. 이름을 구명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이 그런 상내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지요. 석양고 스님처럼 석양고 스님 이름 한 번 하면 수십 개 다 나오죠. 석양고 스님은 이름 내기 좋아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 제주도도 가보면 그다 해놓고 저저 방방곡곡 저저 태백산 소백산 가끔씩 저래다가 이렇게 도를 깎아가지고 석양고 글씨 써가지고 이름도 써가지고 꼭 자기 이름 꼭 새겨가지고 했거든. 그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시님도 그래가지고 지금 법왕청을 만들어가지고 법왕까지 되었잖아요. 삼장법사에다가 법왕까지 되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미륵보살처럼. 미륵보살와는 구명으로서 나중에 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상을 공부했거든. 법상종 유식철학.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부를 했을 때 팔만년 때 사람이 팔만년 때 사람이 팔만년에 들 때 팔십층이나 거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성부를 하시잖아요. 이름을 구한다. 그러니까 속세의 명리를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별명이 구명이죠. 이왕을 탐착하여. 이왕이라서는 물질과 이끄시죠. 자기의 의식주 생활이란 것도 그런 것을 탐심이 많아가지고 탐착을 해서 비록 다시 모든 경전을 독송하기는 하나 독송을 해봤자 탐착심 때문에 경전을 잘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통리하지는 못하고 통리란 말은 통달한 거죠. 영리하게 잘 통달하지 못한 거죠. 통달해서 예리하게 영리하게 끝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실한 바가 많을 새. 경전에는 그러니까 제밥에만 마음이 있지 연불에는 좀 마음이 덜한 거죠. 구명보사리. 그분이 바로 미르기라요. 그러므로 구명이라고 이름을 했나니.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던 인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서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며 존중을 하고 찬탄을 합니다. 이르가 마탕이 알라 그때 묘광보사란 곧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나의 몸이다 말이죠. 나의 몸이 바로 그다. 운수 전신이 바로 묘광보사라. 군명보사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이 바로 그거다 말이죠. 전생일을 그렇게 잘 알죠. 수, 억억말년 전, 억만급 참으로 그 전의 것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놀라우신 분이죠. 위력은 몰랐는가 보죠? 몰랐든지 알았든지 그건 상관할 게 없고 여기에 나타난 대로만 그냥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 논문을 쓸 때 위력은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걸 설치면서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덮어둬야 돼요. 긁어서 부시렴 낼 필요는 없거든. 공연한 것이 살을 차고 긁으면 겁집 생기고 부시렴이 생기거든. 지금 사람들은 독특하게 뭘 연구해 낸다고 공연시 긁어서 부시렴 낼 사람들이 그 중에는 가끔가다 있어요. 지금의 이 상서를 보는 것이 과거 본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을 때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에 보건된 그 미래 여래께서 마땅히 대승경을 연설하실 것이니 그 대승경 이름은 묘법연화라고 이름합니다. 운소부사는 벌써 아신 것이다. 법화경 연설을 하시려고 부처님이 저렇게 폼을 잡고 계신다 하는 거죠. 보사를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훈념하신 만이라